나는 DNA 러버 이론으로 내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다.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.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난다. 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내 사랑을 증명한다. 미국에 가 있으려고 포기하는 게 내 사랑의 증명이란 결론을 내렸어. 아버지 이거 화분 뭐예요? 손님이 선물이라고 줬는데? 누가 부숴놨는데? 오늘도 운이 아주 좋았어, 그치?